선우은숙 씨는 그 전남편 그 이영하 씨와 함께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. 우리 그 이혼했어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는 지금 굉장히 그 위험한 상태이다. 누군가 그게 누가 될지라도 그 대상이 누가 될지라도 나에게 옆에서 그 사랑을 주면 그 자신은 금방 그 빠질 것 같은 그렇게 그 사랑에 목말라 있는 그런 그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올라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방송을 통해서 그 전국의 그 연애 사기꾼들에게 자신의 그 마치 그 1급 비밀정보 같은 이런 그 내면의 그런 심정을 표현을 한 거죠. 아마 그 썩 좋은 그런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. 이 프로그램을 본 그 어느 시청자의 그 글을 우리가 그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와서 보면 또 더욱더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. 그 시청자가 올린 글이 대놓고 그 전국민 그 사기꾼들에게 그 광고를 한 셈이 되었군이라고 글을 올린 걸 보면 결국 이번 그 선우은숙 자매의 그런 불행이 시작된 그 지점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걸 그 유형제가 봤다면 그렇게 그 불이 났게 그 결혼을 서둘렀다면 이건 너무 그 소름인 거죠. 이때 그 선우은숙 씨는 그 전남편 이영하 씨가 지금이라도 그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을 그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때 자신은 그 크게 마음의 갈등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그건 갈등이 아닌 강한 그 재결합이라는 것을 그 다음 말로 그녀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. 선우은숙은 가감없이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요. 이영하 씨의 그 속마음 또 속감정을 다 듣고 싶은 그런 그 여자로서의 그 마음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이때 이영하 씨는 그 마음의 그 철벽을 치죠. 그런 그 부부의 어떤 교감 또 공감은 순살이를 칩니다. 그리고 프로그램을 그냥 건조한 그 방향으로 끌고 가죠. 이때 그 선우은숙 씨는 그 이영하 씨와 그 살 때 자신이 겪은 그 속상한 부부생활과는 그 별개로 이때 그 이영하 씨가 그 손을 내밀어 주었다면 결합할 그 마음까지도 90% 이상은 됐던 것 같습니다. 선우은숙이 그 이영하 씨가 그 조금만 그 자신을 그때라도 그 이혼했어요라는 그 촬영 시기에 말이죠. 사랑을 해 주었다면 그런 마음만 그 표현을 해 주었다면 이때 분명히 그 선우은숙은 이영하 씨와 그 재결합을 하든 아니면 그 친구 이상의 그 관계를 부권시켰을 것 같습니다. 적어도 그 유용자를 만나지 않았을 그런 좋은 기회였던 거죠. 그리고 언니마저 그 고통을 겪을 일을 또 피했겠죠. 그런데 부부관계의 그 부권이라는 것은 뭐 한 사람의 그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이때 그 이영하 씨는 분명 그 혼자 지내는 게 훨씬 그 편한 그런 남자가 돼 있었던 것이죠.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선우은숙이 이영하 씨에게 그 프로그램이어서가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그 다시 그 열 생각이 강했다는 걸 또 잘 보여주죠. 최대한 그 의상도 여성스럽게 그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. 다시 그 수줍던 그 젊은 시절을 떠올리면서 모든 걸 그 준비를 하게 되죠. 이번 그 유영재의 사건에서도 선우은숙은 사문과 동거녀 그 환승결혼이라는 이 큰 그 두 가지 문제까지도 다 품고 가려고 했다는 그 정황이 보이거든요. 이영하 씨가 그 속은 썩였어도 전남편 그 이영하 씨가 이런 그 어마어마한 또 속을 썩힌 건 아니잖아요. 이때 그 이영하 씨가 그 손을 내밀었다면 두 부부는 그 틀림없이 재결합 혹은 그 친구 이상의 그 관계를 또 회복했을 것입니다. 그러다면 그 유영재 같은 그 연애 사기꾼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겠죠. 유영재는 그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. 선우은숙이 그 유영재에게 왜 결혼했나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. 그렇게 말한 그 대목이 바로 그 유영재가 이런 그 여자의 그 취약해진 그 마음을 그 방송을 보고 꽤 뚫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그 밀어붙인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그 정황적인 그 의심이 된다는 거죠. 우리는 그 이번 그 선우은숙 유영재 사건에서 또 타산지석 삼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선우은숙 말대로 우리가 그 살면서 목구멍까지 그 차오르는 그런 사랑의 갈금증도 이런 그 사랑의 그 감정은 끄집어내서 그 연애 사기꾼들에게 그 먹잇감이 되는 것보다는 좀 외롭고 또 힘들고 하더라도 우리 그 내면의 그 서랍에 좀 담아둘 일이다 라는 거죠. 그때는 그 집 밖에 그 서정이는 그렇게 그 무방비로 그 뚫려있는 그런 여심을 그 파고드는 그런 그 연애 사기꾼 혹은 그 야수의 그 소나기에 우리 스스로 그 먹잇감이 돼서 그 걸어가는 그런 일을 그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